네, 보도 전문 채널인 저희 연합뉴스티비가 SK브로드밴드와 공동기획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프로그램을 반영합니다. 연합뉴스티비와 채널 BTV에서 공동 편성되는 고향을 부탁해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30분에 방송됩니다. 11일 첫 방송에서는 충남 청양군에서 국가대표의 꿈을 키워가는 정산초중고탁구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. 프로그램 제작진은 정부의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을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바람직한 솔루션으로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. 많은 관심 바랍니다.